저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반대편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갈 수 있나? 뭐지? 저길 들어가려면 어떤 뭐 열쇠나 뭐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어? 아 잠깐만 아 문이 잠겨있잖아 아 나 갇혔네 뒤를 어떻게든 지나가야된단 소리네 지나가는 방법이 있단 소리네 아 나 아 나 오차드? 아니 뭐 맞다가 두고 가는데 쓰읍 흐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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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잠겨있죠 여기도 가도 그때 못갔는데 도망가게 가는 길이 없었잖아 철조망이다 이걸 어떻게 여기 카드인가? 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막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아아 치는게 아니라 그냥 문이구나 치는게 아니라 그냥 문이군요 아.. 아까 거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막아 놓은 것 같은데 들어가고 아니구나 시비갱도네 오 시비갱도 들어왔다 아.. 아.. 저 벽을 렌치같은걸로 끊는다는건 말이 안되고 아아아아 이걸 렌치로 끊어 그 다음에 가자 저거 부셔질거같아 아니 끝에서 구르는데 마크요? 현미경 오래된 신문 여기 무슨 그냥 읽는게 아니라 아이템같은데 어때 얻다가 쓸수있게 아 진통제있을줄 알았는데 뭐야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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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요? 음.. 한윤님 어서오세요 셀명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인사가 됐네요 이것을 던지면 깨질텐데 음..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집어먹는.. 윈석님 어서오세요 집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먹는다기보다 아이 먹는데 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깨진다는게 말이 돼? 아이 곡괭이로 내리쳤는데 아이고 뭘 이렇게 있는거야? 데이 다크 다크 여기 못 가는데요? 묘하게 연기 연기 아까 그 괴물자식 그 그 길단 지렁이처럼 생긴 있잖아요 그 녀석인거 같은데 그 녀석은 그 녀석이 그 녀석을 그 녀석은 그 녀석을 그 녀석을 나를 뭘로 오게 아유 뭐하러 왔어 아유 뭔가 하러 왔을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여기 들어가봐 이봐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게 막 시문 시문지 넣고 아유 천사도 끊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오 잠깐만 적외선을 이용한다라 없어 여기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토 아 나무글리 도불이 있어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뭐야 이거 이거 키무로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이거 키무로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공약보면은 왠지 내가 지는 거 같은 니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는 거 같아요 왠지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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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게임하트 해지지 않니 막 이 제작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제작자가 시키는 것도 못하다니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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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허둥지둥 아 그 허둥지둥이라는 말이 그 어 그 어떤 뭐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허둥지둥이라는 허둥지둥 박사 뭐 그런거였나 어 어 어 뭐해 가까이 가면 안되네 너무 가까이 가면 맞을거같애 정계 여기 꺼봐 꺼봐 어 이게 있다는건 어 이게 있다는건 위로 해도 저게 나오고 아래로 해도 저게 나온다라 근데 13갱도 가는것이 그렇다는건 아 근데 잠깐만 여기다 누굴 가둬가지고 죽이는 용도 뭐 그런용도 일수도 있겠는데 아 아 아 아 여기 거기잖아 한바퀴 통거잖아 아 누가 나한테 이 지도 표지판 표지판 어 표지판 잠깐만 여기가 어디가 자 13갱도 12갱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네 내가 여기니까 12갱도는 가봤지 어 C구역 정제소 가봤구요 C구역 C구역하고 정비실을 가봐야되는데 자 장비실 자 장비실 자 장비실을 가보자 뭐라도 있겠지 뭐 어 어 내가 가서 우회전 해서 저회전 우회전 해서 어 잠깐만 뭔가 있을것 같은데 여기 여기 가봤던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좋아요 저 헬마트님 어서오세요 실명님 뭔가 문제가 있으시군요 여기 와봤던데 아닌가 어 와봤던데 어 와봤던데 여기서 어 얻을 사람들은 다 없긴 했는데 일단 보이면 눈에 보이는건 뭐 어디다 얻었죠? 더 이상 쉬고요 아아 맞다 2기서지 자 오늘도 이거 한 번 해볼까? 이거 한 번 해볼까요? 자 비밀번호를 맞춰라 각자 세 번의 기회가 있구요 오늘은 세 번에 세 번 아 세 번 너무 많나? 자 사람이 많으니까 두 번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맞추면 퀵표 쏩니다 맞춘사람한테 바로 자 한 번 맞춰보세요 자 두 번 각자한테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자 이연님 4795 4795 자 자 내자리암으로 간정했을때 만개 만개 조합번호가 있대요 오구 힌트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뭐 오구 뭐 오구 뭐 오구 뭐 오구 뭐뭐가 있어야 될거 아냐 오구 사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또 없나요? 망..망개 망..망개야 망개 흫 이걸 맞추라고 하려면 내가 도둑놈이지 아이씨 니가 얼마 시청자가 돼봐 이마 어? 내로야 생각을 해봐 내로야 니가 시청자가 돼봐 야이씨 비자일하는 놈이 와가지고 만개가 이상.. 만개 이상 되는 네 자리 숫자 조합을 한번 맞춰보래 놀리면서 퀵 빼줄테니까 맞춰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날거같애 어 그냥 가자 아 3151 음 틀렸어요 이연님은 네 그렇게 말하셔도 두번이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안 들어줘 여기 뭐 잠깐만 C구역 C구역이 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저기 음 쯧 정비실에 있는건 이제 뭐 여기저기 챙겼구요 13년도로 가보자 어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우 좌좌 오 오 오 좌좌 좌좌우 좌 오 아 아이고 뭐라고 뭐라고? 아 에이 머리를 나빠가지고 음 좌 좌 우 좌 자 자 우 우 좌우좌우 좌좌우 좌좌우 좌우좌우 좌좌우 좌 우 오 자 오오? 어? 여기서 돌아서 우회전 우회전 상대가 되어있다 그냥 덤벼려 너 이제 내 상대가 안되요 강아지들아 아이고 상대가 된다 아이고 상대가 되네 신체에 사죄 감각이 없다 피가 나주면 괜찮다 조금 나아졌네 여기가 어디지? 음..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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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네 이거 진통제도 없고 좌제 좌회전해서 137 잠깐만 여기 13도 한번 가보 음.. 뭐 이거 어떡하지? 막혔는데? 막혔는데? 자 일단 어.. 갈수 있는데 가보고 해보도록 하죠 이거..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지? 안되네.. 못 끊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열어봐.. 이.. 여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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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요 137을 어.. 이.. 이.. 덧땅이로 헐렁해 보인다 칠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생매장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도 생매장.. 야.. 버튼있으면 눌러보고 레버가 있으면 당겨보고 야.. 주인공이 뭐야 인마 세이브로드가 있는 어.. 잠깐만 오.. 요.. 근데 아무런 때려도 안될거 같은데? 안된데 안된데 이.. 세사슬이 이렇게 있기는.. 이거 뭐.. 잘라보고 싶었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야 세상에 내가 아.. 이쪽으로 갈수록 가는게 됐네 저게 아니였어요 거미가 있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부서지고 이.. 뭐.. 잃어버리냐 여기.. 막혀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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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야 거미 덤벼 내가 지금 피.. 오우 나 체력이 아주 상쾌하대 조금만 그.. 이게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하나 더 죽어 죽어 인마 피.. 피가 난데 여신님 어서오세요 어.. 아.. 나이.. 아.. 아.. 1378이라고 했나 근데 여기 가면은 왠지 번호에 비밀번호 그걸 피가 난데 핀틀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왜 이렇게 미로가 돼있냐 아.. 기름 훔쳤겠는데 이거? 미로가 개떡인데 아.. 아.. 여기도 막혀있어요 여기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1371 막혀있어요 여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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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딘가로 왔는데 제대로 찾은거야? 오예 오예아 이렇게 불안하게 뭔가를 많이 주지 아.. 아이고 내가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있는거 보니까 그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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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미가 오고있단 소린데 거미가 오고있단 소린데 야 거미 이리와 이리와 야 공포번호기 조성하지 말고 데미야 그냥 데미라고 야 어디가 야 여깄어 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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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하지 않네 어딜 도망가네 어 여깄네 어디까지 도망갔어 이 자식 야 이리와봐 야 거기서 개석거라 거미잡이도 아니고 야 거미잡이도 아니고 야 야 거기서 개석거라 코카욱 나를 막 공격해 나쁜놈지잖아요 주인공을 공격하면 아 여기 또 뭐야 왜 이렇게 거미가 많냐 나 길을 같이 왔나? 잠깐만 나 어디로 나왔지?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기였나? 아 여기 갔죠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디 머릿속에서 이게 길을 잘 찾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 길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하더라 그니까 길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글이 그려진대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어 알게된다는데 나는 머릿속에서 길을 외우고 다녀도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 아 도대체 신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왜 주지 않으신걸까? 다 이유가 있겠지 아무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다보니까 이게 길 능력이 없어진건가? 이거 잠깐 이거 무겁다 이거 야 너 가봐 그냥 책일 책일 뿐인가요? 저거 근데 들지도 못하고 뭔데 이렇게 되게 어 이거 뭐야 광산무다 야 광산무 써 야 광산무다 이거 써 이거 광산무 찾았는데 또 다른 대형 공격이군 나가는 길이 분명한데 바람소리가 들리죠 바람소리가 들린다는건 광산무 뭐야 이거 어? 뭐잇까 흐음 흐음 이 약 이 지금 얻은거 여기에 지금 노트 그게 있을거 같은데 힌트가 있을거 같은데 바퀴벌레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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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저 백지노트를 백지노트를 이거를 그 아까 그 자외선 뭐 거시기 한 데 있죠? 거기 가 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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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거기가 그래 거기로 가서 이 이거를 백지노트니까 거기다 대보면 비밀번호가 나올거야 뭐 그럴 거 같아 왠지 그럴 거 같지 않나요? 그럴 거 같지 이 자식아 오오오오오오 실명님 그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가봐야죠 아 가보고 뭐 가서 가서 보고 에 C구역 가서 한번 아까 1371 1378 1371 눌러보고 그거면은 근데 그 1371 공략보고 한건 아니겠죠? 공략보고 했으면 무효야 난 일단 믿긴하는데 시청자분들을 그런게 틀렸네요 1.3.7이 아니에요 어.. 12갱도 1.3.7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세이브 하고 1.3.7이 고거 봐 고거 봐 1.3.7이 맞네 야아.. 저게 그냥 눌러서 안되는구나 만개의 조합번호가 있어도 있고 그 정답을 알아도 난 BJ가 사기를 친거야 BJ가 사기를 치고 있어 시청자들한테 한 번 맞춰봐 내가 팀별로 할테니까 맞춰봐 난 이거 알아도 못 맞추는거 그냥 세상에 BJ가 사기를 치고 있다네 잠깐만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교회생님 어서오세요 공부 공부 자막 이따골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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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게 참 거짓이합니다 이게 뭘 내가 거짓이 하려고 한게 아니라 뭐 거짓이가 됐어요 잠깐만 강아지인데 야 강아지 너 덤비봐 덤벼 덤벼 아아 오케 아아 아아 왜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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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야 할 수 있는 deep пад 도나야할 수 있는 기계에 맞춰서 나는 이 시각의 나의 상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조심히, 아름다운 빛의 하늘은 이곳에 가진 것입니다. 레드가 이미 늘지 못한다면, 이 두 놈이 모두 헹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지혜들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받은 오를 신의 으멍에 이쁘게 되었습니다. 나는 라면의 비-배미에 먹었을 때, 그러나 레드의 금액으로 비판을 시작했을 때, 이 녀석의 삶은 생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한한 은혜의 향상에 남아있었을 때, 그 나라의 향상에 남아있었습니다. 별로 영양가 있는 말은 안하는데 이거? 야 여기서 왔지? 이게 B구역인가봐 두군데로 잠깐만 C구역으로 두군데에서 올 수 있네 화학물질 저장소 화학물질 저장소 소각놈 어.. 우루과이 우루과크 호수 호수? 호수?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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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댄비어 아이고 너무 자 호수 호수 호우 호 fo 그럼 뭐 점점 활성 늘어나는게 컨트롤이야 별 쓰잘떡이 없지만 음.. 우루..우루쿠라이 우루..우루쿠아이 우루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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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같은건가? 호수로 갈수가있나? 바..바퀴자나 그러면 음? 뭔가있는데? 난 여태까지 똥개하고 무슨..벌레..벌레밖에 못봤는데 이건 뭐지? 레버가있으면 당겨보고싶고 뭐.. 이 철조망 제가 꺼낼수있나? 우루쿠아이 호수 이거? 야 이거 호수로 나가는거는 그냥 통과.. 뭐야 이거 뭐..뭐 이래? 바..드디어 바뀐네? 바..드디어 바뀐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옷 가면 떨어지는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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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어 어떻게든 가도 어떻게든 가도 이게 안되네 오케이 오 됐다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야 이거 뭐 어어 흠 흠 토우루 어 토우루 잘리네? 아이 찐 고갓 하 헤엑 깃 안 돼 안 돼 아 이 아 여기는 이 뭐 이거는 지금 갈수가 없는거금 겨우겨 와서 실lorcan 컴퓨터는 여기 왔다 갔다 어어어어 어어어어 오오오 난 Suzanne 마이지 후우 왔던대로 여기로 갈 수 있네 아 어 아 이쪽으로만 가면 안되는구나 여기 맨 바로 앞에 있는거 저기서 어떻게든 이 끝으로 오 안돼 안돼 끝으로 왔는데 나가는게 이게 심상치 않네 아 이거 점프 안해도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 아 톤드라 여기 여기가 톤드라인가요? 어 뭐 뭐 사용할순 없어요 으아 워으 clamp 어어 오 아.. 그냥 좋아해 본척한거에요 실제로 뭐 별로 좋진 않은데 ildo잠시븐요 잠시만요.